안녕하세요 히어로티브의 마리오 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티브의 스마트 슈터입니다 바로 스티브 골든상 자 오늘은 우주선 만들기 자 한번 만들어볼건데요 자 배틀은 아닙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것이죠 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늘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북이즘도 있는데 거북이 무시해주고 일단 준비물 챙길게요 저는 어 양털에서 빨강 양털 하고 빨 주 쇼 그 다음에 노 흰색 그 다음 하늘 흰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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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자도록 할게요 흰색 하늘색으로 가피다 하늘 근데 양털로 그냥 하는게 더 낫지않아요 이거 양털로 하고 있는데요 양 양 양이랑 어찌껏쩍하면 지면 짜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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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겠습니다 아 유서조씨 멋지다 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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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할 수가 없네 빨리 자 응 오케이 시작 할 건데 에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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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아 깜빡했다 깜빡했어요 자 자 뒷자 아침이 새어 나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 합니다 발사 자 자 제가 잘못봤나 제가 잘못봤나 제가 잘못봤나 이렇게 해줘요 지금 우민이 있지만 사실은 평화하고 믿기 때문에 괜찮다 요게 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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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씩 더 밀리자 네 인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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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오지야 형 형 형아 왜 저기에서 만들고 있냐 나 여긴데 여기에 와 여기에 와 여기에 와 여기에 와 여기에 와 여기에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가 더 좋아 왜 좋으니까 아니 누한생이 제일 밑에 이었잖아 왜 왜 맞잖아 누한생이 제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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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더 그렇게 만들어봐 이리 와봐 내가 처음부터 만들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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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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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여기 이 여기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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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여기서 만드시라고요. 이거! 이거다! 장난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 그냥 그냥 어쩔 수 없다. 아니 이거 챗마스터 아니야? 챗마스터 아니냐? 챗마스터 같은데? 마인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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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오! 이거 이방보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거 난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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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뭐야? 뭐야 당연해. 근데 이 동굴은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동굴에. 여기? 오! 이 동굴에. 아잇! 아잇! 이 동굴에 뭔가 좀 있어. 오! 이거 무서워 뭐야. 여기가 안 갈래. 여기가 안 갈래. 이거 무서워? 어. 이러는 소리가 들려. 아! 이거였구나! 청동이였네! 여기가 안 갈래. 아잇! 이 동굴에. 아, 무서워. 아! 제발 쫑려. 너 안바꿨니? 아휴 바꿨네 자자씨 만들게요 오천공대가 치다니 아 저 동굴 안가야되겠다 저 동굴가면 번개쳐 번개쳐 오도칸칸칸 응 이거아니야 이거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아니야 난 이게 더 나을거 같은데 뭐야 자 바로 오오오옹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더 안좋은데 이거 이거 뭐야? 두루 짠 짠 짠 짠 뭐야? 짠 아 뭐야 뭐야 서로 안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과연 형은 어떻게 만들지 과연 아직 준비하고 있어 과연 형은 어떻게 만들지 grande 우 이거에요? bonding 여기서 주황색 내 그림을 부쉴 doesn't want black 아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날라갈 때 이렇게 해 날라갈 때 날라갈 때 날라갈 때 날라갈 때 밑에 이렇게 요거 밑에 앞에만 다 아예 아니에요 미안해 나 무서워 뭐야 오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뭐 이거 막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막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나보지 않은 건데 원래 날라갈 때 1 출발할 때 날라가 볼래 3 2 1 우주선 없습니다 출발 자 장면 그만하지 어 뭐야 이걸로 하는 거 있어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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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근데 사실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할머니였다니 머니였다니깐 머니 머니 해도 돈이 났습니다 어 뭐야 내가 언제 저걸 부숴지 아 뭐야 뭐 왜 부셔 나 살려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 그럼 너도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니가 니가 너 다시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니 이거 뭐해 자 그럼 들어오고 보네 좀비가 몫을 가는데 니서가 좀 짜증나게 가고 있어서 아 계속 경운 눌러지잖아 야 너 뿌시지 마라 나무터 뿌시니까 조금 니가 좀 안좋다 생각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하면 안되지 날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지 어떻게 벌써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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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유리! 유리로 해보자 자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유리 챙겨 유리 어디있지? 유리가 어디있지? 유리가 없는데 유리 찾았다 하늘색인가? 이거 밝은 파란색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이게 뭐냐면 밝은 파란색 스테인드글라스라는 유리에요 유리가 어디죠? 여기 꼬리야? 꼬리야 뭐야? 꼬리지 꼬리가 아니면 뭔데 꼬리가 있었나? 저기 있지 일단 이렇게 해주고 다 덮어준 다음에 비앞이 위로 찾아보고 있는 모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해가 지고 있는데 뭐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싶더니 전두번개까지 완벽하게 지는데 이현석이야 그게 또 이현석? 또 와? 안오잖아 아니 이현석이야 아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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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나올 때 영상 NG로 나올 때 그런데 지금 음 천둥봉개가 쳤거든요 영상 NG에 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도 천둥봉개가 또 쳤어요 연속이요 그게 바로 연속 연속 연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위로 올라가줍니다 자 우위로 올라가줍니다 이제 학교를 다녀죠 네 저는 이미 학교를 다녔습니다 비켜주시오 네 제발 좀 센스가 없으시네 올라가 올라가 아 한 개씩 하는 게 더 낫겠네 우주선이 얼마나 큰데 아 비행기보다는 작아도 커 나가네 이정도까지만 해줍시다 내가 한 대까지만 음 요만큼? 전만의 자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묻혀야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 좋아 좋아 느낌이 좋아 저도요 응 느낌 좋아 자 이렇게 오 진짜 느낌 좋아 진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좀 높다 길이가 너무 잘못됐어 어 맞아 그거 지워 이거 이거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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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펴 지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여기 안에 다 채워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병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여기 유리는 언제 만들죠 자 유리가 여기 덮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유리가 있는 거 같다고 아 그래요 이쯤에 여기에 뭐 머리에 상왕같은 지느러미하고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거 지느러미하고 비슷한 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여기쯤에 여기쯤에 그 오전 이렇게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저거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건 아니고 네 이쪽 보기만 다 덮어주는 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위로 올라갈 때 한 이 정도쯤에서 여기 이만큼 네 이 정도쯤에서 좀 위에 좀 위에 이렇게 네 칸씩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여기 한 건 접어주고 진짜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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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유예요 다섯 건 하면 되지 뭐 여긴 다 오유가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얘들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면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유리 붙여볼래요 잠깐만 나는 유리 붙여볼래 됐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는 이거야 두 칸은 띄워놔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되거든요 멀리서 보면 와우 와우 실화 근데 여기 저기 오 여기 잘 만들었다 여기 잘 만들었다 여기 오몽어스 케이처 같다 뉴런 같다 오몽어스 뉴런 같다 야 오몽어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오몽어스인데 잠깐 잠깐 오몽어스 우주션이다 이거 천오몽어스 이거 천오몽어스 이거 천오몽어스 치겠지 자 잘 깨어 아 어 자야지 이제 어우 나 비용이 더워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힘들어가지고 밤에도 열심히 하던데 맞죠 밤에도 열심히 하던데 밤에도 열심히 하던데 밤에도 열심히 하던데 자 제가 바로 몇 분이 보더니 어 여덟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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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어 어 오몽어스 오몽어스 딱 오몽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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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다 반짝 딱 봐도 오몽어스야 딱 봐도 오몽어스 여기는 내가 오몽어스를 좋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막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 됐어 자 이렇게 가요 그리고 가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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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칸인가 세 칸 하나 둘 셋 오케이 됐구요 와 안 돼 올라오면 됩니다 왜 오 비켜 비켜 왜 이거 하얀색 절치해야지 아니 여기는 조금만 있잖아 여긴 두 칸이고 아빠네 음 여기 뭐 하시는거죠 안 돼 안 돼 요건 두 칸이고 봐봐요 여긴 두 칸이고 여긴 하나 둘 셋인데 오 그래 이거는 오 봐봐 이렇게 되잖아 아 맞네 그럼 이걸 일단 여기를 부셔주고 근데 그때 제가 똑똑하자고 그러고 말했는데 여기쯤에서는 그런데 조금 오 길이가 똑같아 오모어스 우주선 뽀뽀뽀 내가 꼭 오모어스 우주선을 하려고 만든건 아닌데 저기 위에 어 이러니까 좀 더 쉬워 얘는 조금 잘 만든거 같다 내가 야 이렇게 되면 와 이렇게 되면 오 몽어스 유령이다 유령 보세요 보세요 유령이에요 보세요 유령입니다 몽어스 유령 자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었죠 얘는 좀 그런데 어쨌든 2 2 3 4 아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여보 여긴요 아 이건 여긴 3칸 하자 여긴 3칸 여긴 3칸 하자 여긴 3칸 하자 길이가 잘못됐지만 여기 그냥 3칸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뜨고 아 길이 잘못했네 하아 지나서 그냥 1 220 us 10 1 2 2 1 2 3 이렇게 두개만 하면 쉬워지니까 유리 만드는거 야 우주선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 아 쉬운게 아니고 저번엔 비행기 만드는거 보다는 쉬웠어 그래 창문 만들고 자 오늘 느낌 좀 있습니다 운이 좀 있네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여기 안에 해주고 여기 버튼 버튼을 어디에 놔둘까 버튼은 아 잠깐만 잠깐만 길이 잘못한게 아니고 길이 봤다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다 알람입니다 알람 무시 하세요 무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놔두면 되잖아 야 바보였네 저쪽은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뭐요 여기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날개가 없단 말이야 날개는 설치하면 되지 우리는 아직 설치를 안했잖아 여기에 여기에 아니지 아니지 여기에 그냥 오무스 우주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튼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 예 오무스 어 돌 버튼이 좋죠 역시 잠깐만 타임 이거 잘못된거 있다 들어가기가 없잖아 들어갈 곳이 없잖아 표지판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자 이제 출발했으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어도 되지 아니 탈 때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만들고 하자 자 일단 계단이 어딨지 계단 어딨어 쟤는 여기 있다 이 계단 참나무 계단 출발 됐고 자 이걸 누르면 출발 commentary 보얼 characters 푸오icy 좋아요 아 뭐야 몰라 tles 아 뭐가 뭐가 계단 만들고 있으세요 예 버튼 어떻게 지금 참기고 출발 오 버튼 들 자 계란 체력이 안 앉아 있고 되있을 겠죠 만세는 근데 말이지 제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선이 출발 하려고 하면 어 의자가 안으로 가요 의자가 그대로 의자가 그대로 안으로 가요 아니 의자란다 그 계단 계단 만드는 거 있죠 계단 그게 안으로 가요 안으로 우주선은 이제 안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도 얘에 묻혀있지 않겠습니까 어 대우기에 모유하고 출발합니다 그냥 제가 할 게 있는데 아 이거 계단 만드는 거요 어떻게 하냐면 계단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야 비 온다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싹 올려 비 온다 진짜 비 소린다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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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사다리가 아니고 편의점과 비슷한데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 계단 계단 계단이 있는데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잖아 출발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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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이렇게 올라와줘 이렇게 올라와줘 알겠지 이게 올라와지잖아 원래 올라와지는 거야 그건 다른 쪽은 안해도 되겠지 내 말이 다른 곳을 다 샀으면 됐지 오 여기 네모난 거 보수 이거 보수 이거 보수 이거 보수 이거 보수 음 자 쉬워요 자 날개 만들어주고 날개 만들었어요 날개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들어간 부분은요 있는데 잠깐만요 일도 보수 정지 종지 종지인가 시작 자 그 다음에 버튼도 버튼 버튼 버튼은 아 이제 비켜 비켜라구요 제발 좀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비상 비상 버튼 비상 비 위험할 때 저 이거 쓰면 돼요 만약에 부딪쳤다 비행 어 우주선이 어디에 부딪쳤다 그러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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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뭐 안돼 자 어디 자 근데 계단요 아 계단 계단이 이거라고요 계단 뭐야 계단이 이건데 계단이 이건데 계단이 이거잖아 아니 여기 여기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봐봐 봐봐 이제 출발하잖아 출발 출발해야 되잖아 올라왔잖아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 응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돼 의자가 어 의자란다 계단이 이렇게 돼 계단 너 뭐야 아 맞긴 안된데 이렇게 내려갈때 그래야지잖아 내려갈때 이렇게 내려갈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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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디지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계단 만들면 되잖아 그건 좀 아니지 그래도 왜 아니 이제 출발하려고 하잖아 출발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나에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 잠깐만 너 그렇게 할거면 안된다 와 그거 뭐냐 그렇게 하면 출발 못하는데 하얀색을 설치하면 출발 못해요 그리고 우주선이 얼마나 빠르는데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 출발 만약에 만약에 우리 여기 올라갔다고 하면 되잖아 올라갔다고 하면 되잖아 올라갔다고 하고 부셔 그러면 올라가고 부셔 아니 그건 또 바이치 만들 수 있잖아 당연하지 그렇게 계속 반보로 해야지 니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 전 나에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저는 계단 만들게요 알겠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됐고 아 계속 왜이래 계속 실수가 되네 아우 뭐야 아 실수 이 실수는 가만히 들 수가 없어 이 작은 날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그 우주선 잠깐만 잠깐만 이게 몇 칸 알이지? 두 칸 안에 오케이 두 칸 알이는 자 계단 만들고 여기가 되겠네요 어 아 계속 이상해 잠깐만 이렇게 이 작은 날개에도 불구하고 야 역시 너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응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자 문 만들 문 만들어야지 문 문 만들어야지 응 뭐하네 오 지금 만들고 있네 저는 위에 있는 거 만들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이게 세로로 돼있지 않아요? 가로로 돼있는데 이거 이게 가로 돼있는 게 이거 세로로 돼있는 게 아닌가요? 가로 아닌데 원래 가로로 돼있는데 너 몰라? 아 맞다 올라갈땐 그렇지 올라갈땐 자 해볼 건 해주고 어 밝게 아주 맑게 아주 밝게 자 새로운 멋진 불도 이 불 그냥 이거는 막 사용할게요 자 이거 이것도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어야 된다 밑에 다 해보자 밑에 밑에 다 해 한다고? 어 유리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다 해보자 해볼 고맙습니다 여기에 저거 안돼 유리 유리 밑에는 다 해볼게요 유리 밑에는 유리 밑에는 이거 안 돼 설치가 안되네 이럴때는 그건 어쩔 수 없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요 근데 위 위에 위에는 아니에요 왜 위에 해뿌리고 있지? 위에 해뿌리고 있지? 와 해뿌리 있네 응 해뿌리고 있지 내가 했나 보다 내가 실수로 했나 보다 내가 실수로 했나 보다 나의 실수 나의 실수 나의 실수 이거 다 사야 돼 어 뭐야 집중 모드 1 뭐야 언니 뭐 움직이고 있었지? 우주선 볼트맨 만두우선 볼트맨 또 우왕 슈퍼볼트 또 우왕 슈퍼볼트 나 뭐야 툭툭툭툭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아직 멋져 오 멋져 멋지다 멋져 멋지다 멋져 위에 전등을 해주세요 위에 전등? 응 위에는 전등으로 해야지 전 근데 왜 천장으로 막아? 아니 위에 저는 눈등해야 되니까 전 근데 위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랜턴이었네 제가 줄게요 준비다 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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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오잖아 안 돼 네가 설치면 되잖아 내가 그냥 네가 내려와서 설치를 하면 되는 데 여 됐어 들어가지고 나는 됐고 위에 있는거는 밝은 파란색 양털으로 할꺼야 다쳤어 다친거 아니지 이렇게 밝은 파란색 하늘 이걸로 가볼게요 네 이걸로 해주면 되십니다 날개한테도 요리가 있지않나 날개한테도 요리가 있다고요? 아닌데 잠깐만 내가 어디서 많이 본거 위에 이거 있지 않았어요 네? 이거 있었지 않았어요 아닌데 유리는 아니지 이거 해 이거 우리 이거 한번도 안썼어 지금까지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쓰자고 오 멋져 멋져 해가 뜨고 있거든요 지금 해가 되면 더 멋져 이거 이걸로 만들어 안되겠다 그냥 아니 유리 만들었잖아 유리는 했잖아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나 하면 뭐야 잠만 잠만 잠시만 여기 여기 아 그렇게 하면 좀 아닌거 같은데 야 그게 뭐야 어디에 웃기네 여기 이거는 멋지게 영화 이것도 하자 잠깐만 오무웃은 우주선이니까 뭐 그려야되지 않아 이거 머리에 이거 머리에 무슨 아이에 있어야 되는거에요 마지막 위에 이거 자 이거 놓으 아 이거 비행기보다 쉬워가지고 좋다 자 하지만 38분이 시작됩니다 하지마 근데 아까 다친게 아니에요 영혼의 볼 랜턴은 다이악운드 랜턴이랑 비슷한데 다이악운드 랜턴이라네요 다이악운드 랜턴이라네요 어 뭐야 지에 했었네 위에 했었네 아 또 비온다 여보야 이제 됐지 이 유리벽 여보야 왜 계속 깨져 유리벽 이 유리벽 깨졌어 어머네 제발 좀 비 멈춰 지 멈춰 어 뭐야 저기도 깨졌잖아 제발 비 좀 꺼져 제발 비 좀 꺼져 왜 올라갈 때 그냥 지우고 이것만 다 되면 되잖아 맞지 갈 때 이것만 하면 되잖아 형 형 응 왜 여기에 내려갈 때 그냥 이거 지우지 밑에 있는 거 계단 지우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맞잖아 응 아 잠깐만 나 잘못했어 어디가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한번 실험해 잠깐만 출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나 지금 이거 이거 해야 돼 응 땅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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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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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똥부 쉬어졌잖아 야 그걸 왜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 뭐야 봐보세요 봐보세요 거기 다시 들어와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응 당연하지 응 봐봐 아이 윤서 진짜 짜장나네 이승메이커 와 윤서 뭐야 이승메이커 윤서 해피 유리아 야 윤서 히히 이라 해피 유일 이라 해피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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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은 저희가 오십이양을 졸업하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이 앱을 조금씩 봐도 바로 ê 믈 을 가 혀 물 버노 버jak 버벼 플래 합시다 아 굿네 지금 커비가 우주선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우주선인데 또 다른 우주선이 우리 우주선이 개발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대 저게 뭐하시는 거죠? 대체 바보신지 허영이 흰색은 무조건 필요한데 안쓰시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주선 만들때 안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뭐요? 흰색 흰색 안쓴 사람? 흰색 양털 안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헐 으아 바보 되기 싫어 안돼 뭐야 역시 바보시네요 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뭐하세요 진짜 나 바보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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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USB 좀 »,stop reper 하하하 인수 때문에 고생해 주겠네 해봐 이 왜 Warner 왕 point 내가 아이 다 만들긴 잃었어 내가 지금 핵불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좀 졸 아이 잠깐 잠깐 좀 잘 하세요 잘 못하면 안됩니다 자 이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세요 뭐예요 팬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알졌네요 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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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컵이가 와 좀 잘했는데 문을 짱짱하면 컵이 문을 짱짱하면 컵이인데요 그래 조금 얇게 해 컵이 얇게 컵이 뚱뚱한데 원래 이렇게 얇게 된다고? 종이야? 우리보다 더 얇네 나보다 더 얇네 이게 뭐야 여기만 꿀잎을 짱해 그냥 이거 이건 아니지 이거? 수발 좀 구안해 너 때문에 갈색 실수로 부셔버렸다 내가 갈색 실수로 부셔버렸어 아 뭐야 뭐야 이거 부셔줘 이거 뭐야 이거 거비 거비는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엄청 웃겨 너무 웃겨 엄청하네 근데 그렇게 안 웃긴데 아하 자 저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혼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이 어떠한지 잠깐만 나하고 다시 가 출발합니다 안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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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디까지 왔다 우주까지 왔다 잠깐만 우주까지 왔다 자 이제 어 뭐야 안돼 안돼 다른 우주선이랑 비행기랑 맞췄어 안돼 비상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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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거의 못해요 컵이 나 잘 못 만들어 만들어줄어요 저 아니에요 뭐 만들어? 난 잘 못 만지지 자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좋아요 따라따랑 다 만들었지만 컵이 난 만들었다는거 자 그러면 안녕 다시는 컵이 만들고 다시 걸 만들어볼게요 안녕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